아 이게 아 방송국에 올려졌다고 요거 음 요거 절차 대놓고 볼때마다 봐야지 제작목록에서 엑스버튼 누르면 제작목이 룩이 보입니다 어 또 까먹었네 그리고 난 밥먹는 것도 까먹었어 귀초라는 이미지가 떴네요 아 그렇습니까 귀초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행 걍 뻔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왜 자꾸 밥먹는 거 까먹지 어 뭐야 이거 길드 퀘스트인가 아 이거 길드 퀘스트네 이제 보니까 와 드릴이 돌아가고 있어 드릴이 돌아가고 있어 석뿍 아 그만 널려 석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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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돌리고싶다 미친듯이 돌리기만 해야지 기간트 부스터 암퍼컷 웬 기간트? 몰라 발사! 제트 제트야! 제트 부스터 맛을 보여주지 기가매의 기구리야 이거 이가매기네 내 드릴은 어? 뭐지? 아! 오 날릴 뻔했다 이 기술이 최곤데 어어? 야 돈다 나 미쳤어 겁나 좋은데요 바로 요거야 어 너무 돌았더니 상쾌하네 어 상쾌 강 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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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 뭐야 이거 아 쌍 귀엽나 라잔이 나왔어 불청객이다 아 소름돋아 소름돋네 나 지금 2피에 한방인가 부럽다 무섭다 아 되게 무섭다 여빙맨님 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띵띵띵 가볼까 뭐지 뭐야 오 땅냐 아 뭐지 아 오 멈췄던 시간이 갑자기 흘렀다 오 재밌어 화면에 딩겨버렸네 홀 호 아 아 나무 돌아서 진거야 완전 미쳐버렸네 나 완전히 돌았네 아 완전 돌았네 이거 돌지마 그만 돌어 작작 돌아 엘요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눈이 팽팽 도네 어우 너무 돌았어 친구야 눈이 팽팽 돌아 오 케이시는 패기넘지게 썰풀 중 내가 좀 도움을 드려볼까 깽판 한번 부리지 말고 아니야 너이 떡멍멍이 멍멍이 따위한테 죽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어 뭐지? 아 여기있네 아 그러고보니까 아 한번 징기셨구나 우짬좋아 빠아 와우 아 아 불안신을 감히 오 어어 어 제발 아 제발 어 여기 갔다올게 어 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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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말대 아냐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이렇게 꺽 이렇게 이런 지존 토스를 봤나 삼수 토스야 삼수 토스 잘했어 잘했어 너무한다 인간 저그러 너무한거 아니야 콤보 당했어요 나 억울해 억울해서 배떼이 아파 죽겠네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편집술이 없어서 해볼까 편집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삼수를 제가 라잔 잡을테니 나머지 분들이 진호가 잡으실래요 총 때려면 시겠다고 그리고 한자리 비었습니다 한자리 비었어요 간다블씨 들어와주세요 길케도 분양받을겸 이거 하이라이트로 올리면 대박일 듯 근데 동영상을 어떻게 잘라 아 난 그거부터 모르는데 아우 골아파 음 아 지금 안되시나 그럴까봐 음흠흠 아 불닭을 먹고 있다고요 아아 빨리 들어와요 아 gustado 으흠borne 뜨시면 안되지 그러지 어금 성문씨가 들어오시오 아 varit 아 뭔 불닭이래 방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자 선착순이죠 그치 선착순이지롱 뭐지 신입 비밀번호 1111 입니다 비밀번호 1111 신입 1111 전 불닭은 잘 먹는데 고추는 잘 못먹겠어요 그거 진짜 매운 불닭을 안먹어봐서 그래 진짜 매운거는 입도 못돼지롱 자 그럼 기다려있을까 음흠 아 불닭 안먹은지 몇년됐지? 세상에 년이 넘어갔어 불닭 먹고싶다 불닭 진짜 매운거는 위산이 역류할듯 그렇소 뭐 매운 음식이 다 그렇지만 진짜 매운거는 뼈까지 오그라든다고 어잉 음 음 음 음 엘리미 지폐소에 들어왔습니다 상훈씨 이번에 늦었네 늦었네 엘씨하이 음 음 설배가 빡빡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손풀기로 손풀기로 해보지 않겠나 음 방금 켰어요 아유 켜놓고 닫아놔요 닫아놔 그럼 되잖아 기회를 노리고 다음 기회에 들어와 보세요 음 음 음 음 당신 켜둡시다 그려그려 예리도 플러스 1 집중 거기 끼고 하시 아 이게 예리도 플러스 1이 아닙니까 아 그렇네 아 당신 전제야 그래요 슬립모드 슬립모드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안나간다 들었어 그렇게 해두면 되지 않을까 성훈씨 애니 오타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도와 이견 그냥 내진 집중 예리고 아 이건 예리로 레벨 플러스 1이구나 아 세트가 왜 두개인가 했더니만 이랬었구만 아 그러구만 어 어딨어 어딨지 어 뭐지 어 어딨지 아 풀스로틀메이스구나 그렇구만 한시간 또한 슬립해두는것도 뭔가 이상해서 어머 그런가 그렇긴 하네 어 아프라시 튕겼쌍 어 과연 이 빈자리를 누가 꽤 차고 들어올 것인가 한자리 비었습니다 서둘러라 헌터들 기회가 난성 다시 닌텐도를 킵니다 저런 슬슬 캐릭터 선택창에서 우리 방은 다 찰것이야 아프라시 다시 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셨어 다시 불방이 됐다네 내가 받을거지농 하아이 distancing 어허 아허 NCAA 늦었다 아 잊어놓고 에이런 자객 으흐흐흠 갈비탕탕탕 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덥다 어우 되게 더워 이마에서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다네 저는 말린 고추 먹고 있거든요 말린건지 튀긴건지 아 매워 어우 매워 뭐야 저분은 엘님이고 저분은 케이님이고 그건 알파벳님들이야 알파벳 듀오네 알파벳 듀오 징겨라 우리는 세 글자 듀오네 아프란시 우린 세 글자 저분들은 알파벳시들 아이고 고통 고통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예상된다 이거 주고싶어 아 야 아삼 흠 한통 붙어볼까 으어 아잇 엑락 고통이다 고통 글통 혀홀홀호 isco 어허허 말도 안 돼 생긴다고? 이건 말도 안되는 거야 빵이야 머릿 ca 부 라와와 뜨거 어우 su hot 후 후 박려 후 귀엽다 빠아 괜찮네 뭐야 뭐야 난리 브루스야 오오 아주 기가 막히게 격초시키는구려 대단해 안 내려와 원 투 뭐라 해야할까 저만 조금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건가요 글쎄? 속도는 모르겠는데 속도가 빨라 보입니까 왜그러지 왜그러 현상이 노 오 미신지 돌고있어 어퍼컷 빡 오호 자 체인지인가 오 오 오 요 녀석 아잇 아 재빠라 아 되게 재빠르네 나 죽겠네 으 머릿토우 아 기가맥히구려 어 어 이거 필요없으신가 이거 비싼건데 비 빈을 음 어허 어허 영 좋지 못하구만 아 하나도 안가져왔어 아 아 아 뭐야 아 아 펄쯤에 아 겁나 펄쯤에 갇혀있어야되겠네 여기있자 어이 아 있네 아 있구나 뿅 어디로 가야되죠 아 저기구나 이쪽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렇구만 처음으로 이런식으로 게이트를 이용해봤는데 괜찮네 머리통 아 으 왜이래 이 아가씨 왜이래 머리통 아 매운거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아 그렇구만 확실히 매운거 많이 먹으면 위암 어 저 그게있죠 매운거는 가끔 먹읍시다 여러분 속에 안좋아해요 많이많이 하지만 그 말만 그렇게 철닭선이 같지만 하고 나는 매운거 겁나 먹지롱 아이 돌머리를 맞나 아이 돌머리를 맞나 욱 어 으야라는 아얗 아얗 우 우 우 와 말도안돼 이렇게 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음 너무 힘들어요 그지? 상당히 힘든 트랩이었어 황액? 황액은 뭐야? 뭐지? 오 스틱이 안 움직여요 그렇습니까 그거 심각해 보이네 저는 이렇게 돌다가 멈칫타는 어 이거 이거 돌다가 멈칫멈칫 이게 돌아버릴 것 같은데 돌다가 멈칫멈칫 멈칫멈칫 이게 고질병이오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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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되네 아잇 그런거 없다 너도 배드가 고장나서 미치겠어 고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장 같아 아무리 봐도 멈칫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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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이요 닌텐도요 그렇구나 저랑 똑같네 드릴 풀업 하세요 어 일단은 뭐 원하시는 퀘스트들 있으니까 따라만 가다가 자 얀가루루가 두마리 수렵하기 레벨이 구십사다 아아 이런지 좀 바람을 봤나 바람이 분다 단자잎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AS비용이 모르겠네 한번도 고쳐본적이 없어서 일단 잘 모르겠어 모르는게 너무 많네 쌀이 나만 살겁니다 나도 살거에요 나도 살아남겠어 으흠흠흠흠 이상하게 양가 괴감의 양가들이 겁나게 녹더니만 물던데 그렇습니까 어디어떻게 될까 볼까 으흠흠흠 하느님 하느님 몬스터 수면에 걸리면 폭탄을 꼬리쪽에다만 놓고 제가 몸을 깨우겠습니다 아 대검같다가 머리통을 후려치겠다고요 그러십시오 으흠흠흠흠흠 야 시작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건 상당히 오랜만이네 확실히 전략은 중요한거야 그지? 으흠흠흠 기폭은 맡겨달라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하는지 난 상상도 안돼요 꼬리쪽에만 폭탄을 놓으라는 말씀 오케이 양가루루가 두 마리 수려파기 해보지 않겠나 으흠흠흠 으흠흠흠흠 으흠흠흠흠 무섭다 양가루루가 94렙이라니 오 아하하 부작용인데 이거 살짝 부작용인데 출발 오 오 거리 계산 기가 몇끼구려 나도 출발 으흠흠흠흠 내가 파란색이구나 어 길을 못 찾고 있었어 내가 어딨지 어 내가 누구지 내가 무슨 색깔이지 멍 양가루루가 골박을 부숴보도록 할까 이 녀석 레벨이 94식이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돼 상당히 방냐 호 오 오 위에 있다 위에 덤벼 아 아 아 아 다른 사람 데려가서 아 내려가 후 후 오 다행이요 다행이요 아 뭐야 왜 여기 나만 있어 아 아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후 후후후 이걸 왜 하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 음 땅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움직임이 겁나 빨라 미친듯이 빠르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라보라해 상당히 색깔이 진한거 같은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어 업퍼컷 오 오 멈춰 오 다행이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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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빵! 어퍼컷! 오? 어떻게 피었지? 잘 모르겠네 아 광룡화 아 그렇군요 광룡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라보라라 한거구나 보랏빛이 나네 이 친구 보랏빛 향기 그래 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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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거 난리부르스야 아주 돌고 난리났어요 머리통! 하나 때려지롱! 진짜 빨라 어퍼컷! 자! 꼬랑쥐에다가 그러면은 말씀대로 폭탄을 두겠습니다 꼬랑쥐 요기구나 요기요? 요기요? 요기요기? 여기면 되나? 오오 오오오 어디 하는거 봅시다 엉덩이에다가 계란 하나 깐 다음에 내 머리통을 어 약 벌고 대검 3차지로 때려오래 나도 꺄웅 오! 아 하아 어 세상에 데미지가 호름하구만 이거 공포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야 잠수는 난가 잠수님 여기다 양간 저 급발진이 제일 아파요 아 그렇구나 아 저게 제일 아프구나 아까는 되게 약했었는데 확실히 저 돌진공격이 겁나 아파 흐! 흐! 아파카앗! 흐! 흐! 소름! 아 소름! 아! 아! 오우 다행이다 흐! 자리! 어! 아! 아! 어асть goodness 어파카앗트! 1 2 5 조숨 조숨 다리멍뎅이를 해냈구려 여 저 아직 근데 한마리 잡는데 이슬에 하버렸으니 하얀 할수있을런지 해보죠 지브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중건이 저 급발진 맞고 많이 수레를 타요 아 그렇군요 올라갈라다가 급발진 공격을 맞고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때려밖혀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구만 되게 위험한 증거였어 무섭다 아 1수에요? 아 그래요? 내가 뭐랑 착각한거지 난 왜 이슬에 탄걸로 기억하고 있다냐 어이 뭐지?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 양반이 해볼까요 어퍼컷 어퍼컷 트루 나갑니다 아 나갑니다 와 골로 갈뻔했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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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우 호우 혜우 혜우 호우 бел아 내가 나다 나와 mandira 응 는 왜이끄러울 황 아흐흐 잘 안잘 안잘 안 아와가 진짜 어려워 세상에 매 순간순간이 가슴low full 오되게 무섭다 아쉽다 그쵸...대기 하신대 아쉬우니까 자 격투대회 한번 돌고 이 파티를 쫑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게 반응해서 못 굴렀어요 전해석 너무 빠르니까 자 지금 선착순 아까 못한 이불조를 해보지 않겠나 이번해야말로 이불조를 해보자고 아프란시네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연타했구만 이거 우리도 이불 좋아하죠 오케이 한판 붙어보지 않겠나 누가 누가 빠를지 해보도록 하죠 나는 근데 햄머가 더 조 아니야 슬래시엑스 공격력 업충 예리 배고픈 배가 속 그래그래 이번에는 슬래시엑스로 해볼게 슬래시엑스 나는 슬래시엑스로 정했어 슬래시엑스다 아프란시는 활이네 활 오케이 이번에는 슬래 안탄다 타지 않겠스 슬래시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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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이렇게 빨라 아아 빨리먹는구나 아하하 되게 빨리먹어 오오 빨리먹는 스킬이네요 속식이었나 뭐지? 너 뭐예요? 야 친구야 친구야 왜이렇게 멍 때려 이녀상 오호 단차지역으로 끌고 가야돼 단차지역으로 일루와 나 일루와나 빵야 아버지 아 개석이야 사기야 사기 까꿍 빵야 크레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동북인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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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오호! 지르기! 짱야! 오호! 야오! 기가매 기구려 이거 희망이 있지 아니 이럴수가! 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면은 안돼 짝소리 말고 해라! 아니 이게 R버튼을 꾹 눌러는데도 불구하구요 게이지가 쭉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였어 그거 절대로 뭐 안때렸는데 이런세계 이런세계 억울하다 친구야 빵야! 한방매겨버렸네 어? 아 뭐야! 아 뭐야! 야! 아! 말도 안 돼! 어? 아 많이 눌러서 그렇군요 어? 아 그렇구만!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했다 이거구만 탈수없어! 탈수없어! 우 nord 우어! 어렵다 친구야 일로와! 오우 썰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빨리 먹지로 되게 빨리 먹지로 이거 되게 좋네 바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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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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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쏙 선다 올려봐 이거 내려봐 이거 올려봐 이거 응 훠 오호 혜택이 오호 막 쏜다 이거지 기암에 기구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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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거 올려 대거 아 왜 이렇게 콤보로 못났지 아 슬레이싱스 쓰기가 왜 이렇게 헷갈린다냐 몬스터 헌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키가 헷갈려서 못삼았겠네 드블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우 오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 녀석 그냥 다 좋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다 느낌이 좋다 글쎄요 애매한데 참으로 뱅뱅뱅 아 뭐지 뭐지 저런 쏙쏙 어퍼컷 내리컷 머리통 으우 쏙톱 아 말도안돼! 타겠다! 야 빨리 먹는 스킬이 괜찮네요 엄청 괜찮아 나 같은 물약 헌터에 있어서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니까 뜨거워 난 죽겠지 난 죽겠지 뱅이다 생명의 약도 굉장히 빨리 먹어서 서포팅을 해줄 수가 있구나 기가 막힌데 뱅고 뱅고 룬아 빠악 되게 좋은데 오 쓸만해 격투 대회에서는 흡입이 짱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흡입 찌른다 찌른다 흥 아 근데 이녀석 죽을 기미가 안보여 안보여 뭐야 뭐야 도대체 체력이 몇이야 자네 체력이 몇인가 도대체 머리통 머리통 노 노 노 가만히 있어봐라 친구야 아 아 벌써 끝났습니까 아 분통 터지는구나 야 아쉽네 너무 아쉬워 어려운 녀석아 여운 녀석 락 8분 빡 씻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10분쯤이 넘었네? 아 이럴 수가 벌써 10분이라니 말도 안돼 말도 안돼 패턴운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확실히 좀 그런게 있겠네 단차 활용을 겁나 잘해야 돼요 그렇군요 이녀석 무조건 저쪽에서 싸워야돼 저쪽에서 저쪽 저쪽 그러보니까 나도 단차를 미스냈네 가아 좌우지간 너 이녀석 두고바라 언젠가는 성공할거야 으흠흠 자 오지간 두번째 파티 여러분 요기요기 인사하면서 세번째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소 으흠흠 저랑할때보다 더 걸리셨네 네 점점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점점 대략 맨 처음에 했던 기록이 제일 좋아 크아 그럴수도 있지 자 아직은 두번째 파트는 여기서 끝 고맙소 여러분 음흠흠흠